선생님이 강의를 듣다 보면 원래는 다 깨끗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흔히 여기서 탁해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탁한 기운을 틀어내고 이제 천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원래를 말씀을 유튜브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탁해지는 이유가 빅뱅이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의 근본은 소위 얘기하면 깨달은 상태고 자연의 이치이 그대로 잘 돌아가는 상태였는데 뭔가 이제 여기에 탁한 게 있어서 이제 이런 3차원의 세계에 저희가 태어나서 또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원심 한 번 할 수 있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들으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 안 되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탁한 그 원인 있죠 탁하게 된 원인 원래 깨끗했는데 왜 탁하게 됐는지 깨끗하니까 탁해지죠 간단한 위치잖아요 탁한 게 탁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게 탁해지는 거지 근본은 요거부터 재미있게 풀어 놓고 답부터 풀어 놓고 그거 갖고 또 이해가 안 간다 하니까 깨끗한 게 원래가 인자부터 티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탁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자꾸 섞이니까 헷갈리게 지금 질문 비슷하게 되는데 원래는 깨달은 상태고 깨끗한데 살면서 탁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뒤에는 원래 탁해지기 전에 그걸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고 원래 깨끗한 거예요 원래 깨끗한 건데 운용되면서 탁해지죠 운용이 되면서 처음에는 깨끗한데 운용을 하면 탁해져요 운용을 안 할 때는 깨끗해지는데 운용하면 탁해진다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백 년 한 밖을 사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공이 없는 초자연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조업년이 걸려도 이거는 그냥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냐면 억업제를 지었다 억업제 근본에서 우리가 탁해질 때까지는 억업년 동안 지은 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억업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뭐 억년을 이야기하는 게 수 없는 우리 시간으로 재면 수 없는 시간에 우리 원소들이 탁해졌다 이 말이죠 원소들이 뭘 하는 게 원소냐 하면 우주를 운용하고 있는 게 원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저 은하계 저 우주 말고 근본 우주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 천지가 일어나기 전 이 말도 필요 없이 일어나기 전 시공이 일어나기 전 요 때 원소들이었고 이 원소들이 우주를 대자연을 운용하는 주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운용되는 가운데서 억업년 엄청난 시간으로 지금 인간으로 갖고 여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자면 억업제 수 없는 운용 속에서 너희들이 탁해진 원소들이다 요렇게 이야기해요 요렇게 탁해진 너가가 3대 7의 법칙으로 30% 원소가 탁해지면 우주의 변형이 일어나게끔 우주판이 그래 짜 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이 이것은 우리 여기에 와서 존재하는게 아니고 초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3대 7의 법칙에 우리는 탁해짐으로서의 초자연에서 변형이 일어나가고 천지 창조가 일어났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뭔가를 갖다 대서 너희들이 이름 붙인 거로 해가지고 내가 풀어주면 그걸 빅뱅이라고 한다 빅뱅은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빅뱅은 한 점이 이렇게 해갖고 발화 때가 터진게 아니고 무언가가 한 점으로 모여갖고 이것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발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우주 변형을 일으키는데 시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아주 미세한 분자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주의 에너지가 이제 입자로 변하고 입자와 분자로 변하면서 이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모든 물질 세계가 지상이라고 하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70%의 기운이 그냥 있는 것을 천상이라고 하고 천지 창조다 이게 천 부경 풀 때 나오는 소리에요 사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천 부경을 풀 때 천지 창조를 풀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질문이 나와서 푸는 거에요 그런 거에요 지금 여기서 질문해 버리면 천 부경 풀자는 소리죠 요래 돌아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식의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알아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쪽의 경지에 이를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추측을 해가면서 자꾸 가는 것이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 부경을 풀면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근본을 풀게 되면 그러면 과학에 가는 이 발전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론이 창출되고 새로운 과학에 접근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런거죠 인간과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과학으로 쳐다보듯이 우리가 멋대로 이렇게 해갖고 달나라 간다고 쬐갖고 세포를 어떻게 더 안다고 이런다라고 뭔가 해결되는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해돼요? 조금 이해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